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대 60mm,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도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 구름대가 지나가고 나면 정체전선이 점차 남아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권으로 화요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가 되겠는데요. 경기 동부, 충청, 전북과 경북 서부에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밖의 전국적으로 5에서 100mm 정도가 더 내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집안이 약해진 상태니까요.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남부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